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콤입니다. 마지막 26에서 28번 들어가겠습니다. 크리스텔은 스릴드 되어졌어요. 수동이죠. 스릴드 되어졌다는 말은 흥분 되어졌는데 왜? 투 부종사 부사용법이죠. 감정이 나왔으니까 이 원인의 부사용법입니다. 이 시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직업을 얻은 거죠. 직업을 얻은 것은 Dream. Come true. 꿈이 Come true는 실현되다. 실현되는 것인데 투 비 하이어드 투 비 피피에요. 고용되어지는 것이 라이트아웃은 바로 아웃 나오자마자죠. 학교에 그리고 투 비 피피에 1번 투 비 피피에 2번 또 비 피프로 쓴 거예요. 비 피피까지 썼네요. 여기 그래서 크리스텐이 투 생각되고 비 페이드 피피 2번에 썼어요. 돈을 지불 받게 되는 것을 while ing죠. while 하면서죠. she was earning의 뜻이에요. 그녀가 돈을 벌면서 돈이 아니네요. earning hours. 시간을 벌면서 그녀의 psychology는 심리학 자격증을 돈도 벌고 자격증도 딸 시간도 벌고 이런 뜻이겠죠. with friendly 친근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효용사 friendly ly이지만 효용사에요. helpful도 효용사 매우 experienced 또 세번째 효용사 co-workers 직장 동료 들과 함께 짱 동료 자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텐이니까 K로 쓸게요. 크리스텐은 admire 감탄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나이스 강산 감탄했다 모든 사람인데 어디에? 사무실에 있는 especially는 특히 그녀의 슈퍼바이저는 상관 그녀의 상관임 동격이저컴만 찍었으니까 바브라를 자 그 다음 who는 바브라는 was very open 매우 열려있고 그리고 리셉티브는 반응해주는 반응이 좋은 좋았는데 to 누구에게? 크리스텐의 아이디어에 바브라는 심지어 허락해줬어 자 크리스텐이 despite being the rank beginner being 되는데도 a rank beginner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랭크는 순위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이 뭐하도록? allow a to be to 크리스텐이 start 시작하도록 두개의 새로운 그룹을 add agency agency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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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대리인 사무소 사무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프로젝트 두개나 시작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b 크리스텐은 unjustly treated just가 공정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treated 되어진 적 없죠 프로젝트 두개나 했으니까 공정하게 treated 좋는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사건이 있어야지 untreated가 느껴지겠죠 날려주시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어 바브라에게 사무실에 주장하고 어 컴온화하게 자기가 부당하게 느껴졌으니까 다시 사무실로 가서 뭐 항의하러 간 거겠죠 그럼 순서는 일단 얘 다음에 얘가 나오겠죠 일단 순서 하나는 자 잡았고 우와 어디갔어 어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 다음 자 on 크리스틴의 데이 오프 여기가 지금 순서가 맞죠 그러면 크리스틴의 데이 오프는 어 휴일 휴일 자 크리스틴의 휴일날 온 날짜에요 자 as 자 시간제 when으로 잡습니다 자 크리스틴이 about to 막 뭘 하려고 할 때 about to 뒤에 동사 번역 leave 떠나려고 할 때 사무실을 사무실을 포모를 위해서 자 weekly 그러면 a weekly니까 매주 아침 테니스 아 매주 아침 테니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자 테니스를 게임을 위해서 자 쉬는 크리스틴은 받았어 전화를 그래서 콜은 from office 사무실로부터 자 어떤 전화냐면 자 to help 해달라는 앞에 나오는 콜스 시켜주면 현상법으로 잡는게 좋아요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번역에 locate 동사 번역 t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로케이트는 어 위치 파악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자 찾아 찾아달라고 메모에서 파일들을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사무실이 was near 가까웠기 때문에 자 코트에서 테니스 코트에 신은 크리스틴은 제공해서 pop pop in pop in drop by drop by 잠깐 들리도록 자 for a minute 1분 동안 돕기 위해서죠 투부장소 부수할 목적이에요 또 자 자 좁은 장소에요 사무실에서 자 크리스틴은 was looking 찾는 중이었다 룩두루에서 뭐에요? 룩두루가 들어왔으니까 곰곰히 살펴보다 어 곰곰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 자 스택은 더미 더미인데 자 파일 더미를 자 웨어링하는 대상은 누구에요? 크리스틴은 지가 입다에 능동의 뜻이죠 크리스틴은 입고 있으면서 짧은 테니스 드레스들 자 왠 그때 자 바브라가 들어왔어 사무실에 방에 자 instead of ing 썼죠 자 being 되는 대신에 자 비동사 네어 형사 크레이트 폴은 감사 감사하기 암사 하하 감사되기 보다는 자 바브라는 예업 소리지르다 소리질렀어 바브라가 How could you come in? The office is dressed like that 이렇게 소리들었단 말이에요 미친 자 어떻게든 들어올 수가 있어 사무실에 드레스드 피피에요 자 뭐뭐한 채로였듯이요 그런식으로 옷을 입은 채로 어 이런듯이요 그래서 대신 그런식의 지시대명사를 나타내요 자 So loud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러서 뭐 death 생략구조라고 보면 되고 자 death 여기 생략구조라고 보고 she는 여기서는 바브라죠 바브라가 쿠드 BPP에요 바브라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크리스틴은 느꼈는데 소리질렀을까 자기가 도우러 갔는데 소리질렀을까 unjustly pp 자 그러면은 어 공정하지 못하게 대접 받았다고 대전이 아니고 대접이죠 공정하지 못하게 대접 받았다고 느꼈고 자 knowing that she was too upset to make sense 자 knowing의 분사구조인데 콤마 찾으신 다음에 주어와의 관계 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지가 알다니 능동이죠 그래서 능동의 뜻이에요 현재 분사 아인지 썼습니다 알면서 자 she는 크리스틴이 too upset to make sense 자 make sense는 이해하다기보다는 어 설명 어 설명하다 to to not say 뜻이죠 so that can not say 뜻으로 너무나 화가 나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알았기 때문에 자 크리스틴은 focused 집중했다 자 모든 에너지를 into 어디에 자 전시사 뒤에 coming down come down은 아 진정 하는데 빡쳐서 지도 소리 안 지르려고 진정했단 말이에요 자 once는 여기서 if절의 느낌으로 가야돼요 한번 자 크리스틴이 fell come enough enough 위치주의하시고 coming up 충분히 진정됐을 때 to move 움직일 정도로 she 크리스틴은 turned 뒤를 돌았고 left 떠났어 자 telling하는 대상은 누구에요 she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다에 능동의 뜻입니다 현재 분사 바브라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얘기할게 in the morning 아침에 저 건방지죠 지금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상사하는데 나 너무 빡쳐서 얘기 못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나는 늦었어 late는 폈어요 내 사무실 게임 아니 내 사무실이 한다 테니스 게임에 자 그러나 after 전시차 the 이 엔진 리빙 후에 떠난 후에 사무실을 크리스틴은 여전히 트람블링 하고 있었어요 트람블링 떨다 빡쳐서 떨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그 서브시컨트는 뒤에 있었던 뒤에죠 뒤 뒤가 아니고 뒤에 있었던 테니스 경기에서 hitting those balls 자 그래서 동격이네요 이렇게 썼죠 자 이 게임은 뭐에요 공을 치는 테니스 공 있죠 테니스 공을 치는 게임은 what's exactly 정확하게 what 여기 업법 주여하시고 the thing which 선행사 포함 관계대무사 명사 포함 무언가 needed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to become은 투부종사 부사의 목적이죠 자 되기 위하여 자 completely 완전하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come 하게 되기 위해서 회용사 그래서 become 이형식 동사 뒤에 회용사 나온 겁니다 완전히 진정하기 위해서 자 later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inking하는 대상도 누구에요 콤마 찾고 주어인 크리스틴과의 관계죠 누가 생각하면서 현재 분산응동 크리스틴이 생각하면서 자 about 전치사 뒤에 의지동 들어가겠죠 무언가 그녀가 wanted to say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브라에게 자 크리스틴은 다시 주어 reminded 자 상기했어 그녀 스스로 상기했으니까 전치사가 지금 about이에요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가 보통 대상이 틀려져요 그래서 of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remind a of b에서 of는 대상이 틀릴 때 보통 of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녀 스스로가 about how much she liked 또 당연히 당연히 전치사 뒤에니까 의문사 주어동사 그녀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존중했는지 그녀를 before the accident 그래서 그녀란 말은 여기서 누구냐면 바브라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했던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이구 시 다음날 아침에 시는 크리스티는 worked 들어갔어 바브라이 사무실에 com 진정된 채로 centered 중심이 잡힌 채로 pp 그리고 certain한 채로에요 확실한 채로 things 가 주어예요 things인데 to do가 앞에 나오는 things 시키는 형용사 용법 자 해야 되는 것은 단수 was confront 직면 직면 직면하는 것이었어 그녀의 아 슈퍼바이저 그녀의 슈퍼바이저라면 바브라죠 바브라를 she could not ignore은 크리스티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무시하다 자 what 선행사 포함도 관계대무사기주의 what head after는 시제주의 하셔야 돼요 이전에 일어났던 것을 그날 저녁이었죠 그 전날에 일어났던 것을 자 이분도 비록 자 the job 그 직업이 의미했지만 많은 것을 그녀에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가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단 말이에요 자 she 자 얘 아까 크리스틴이죠 크리스틴은 보았어 바브라를 인디아에서는 눈을 응시하고 꼬려보면서 자 그리고 감니 원하지만 펌니 확고하게 자 그래서 부사인 감니하고 지금 펌니가 told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말했어 heard reason 바브라에게 자 이유인데 대생약 구조 자 시는 크리스틴이 had been 있었던 이유를 사무실에 드레스드 pp죠 자 누가 그녀가 옷으로 입혀진 채로 pp로 써야되요 여기 자 이 테니스 드레스를 자 시는 크리스틴은 또한 말했어 바브라에게 자 then being yelled at 까지가 또 동명서 주어예요 동명서를 수동용으로 썼죠 being pp로 그러면 외침을 당하는 것은 만들었다고 자 크리스틴이 feel 지각동사지만 pp에요 여기 창피해지다 수동이에요 그 다음 humiliated 또 pp로 썼죠 이번에 여기 어법도 두개 주여지고 자 shamed 창피해지고 그 다음 조롱받아지다 조롱받아진 것처럼 조롱받아진 것처럼 조롱받아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자 it felt good 잇이 말한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 다 말한거 어 다가 말한 것이 자 felt good 기분이 좋았어 for christine 크리스틴에게 자 to get her feeling out 아니 여기서는 잇은 이렇게 잡으면 안되겠네요 어 제가 좀 이 폴트 구조로 썼네요 자 그래서 해석은 요렇게 들어가야되요 1번 christine to get her feel out get out이죠 그녀의 기분을 속에 있던 말을 다 끄집어낸 것이 어떻게 됐다 feel good felt good 기분이 좋아졌다 e-pull to 가주어 의미상해주어 진주어 뭐 이거는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개가 있는데 뭐 이상하게 해석하자면은 크리스틴이 좋게 한 것은 기분을 밖으로 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냥 대충 해도 느낌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had no idea 잠시 크리스틴은 had no idea 몰랐어 how 바브라 react 또 의문사 목적어죠 바브라가 어떻게 would your 동사원형 반응할지를 자 그러나 실제 주어는 또 다시 생각했던거 넣어야되요 잠시 크리스틴은 was be pleased 기뻐졌어 pp 자 when 누가 크리스틴이 아 바브라네 여기서는 사과한 대상이니까 자 바브라가 어플로자이스드 사과 사과 아 사과했을때 자 프라미싱하는 대상도 누구냐면 바브라에요 바브라가 약속해주면서 자 네벌 투에서 네벌의 위치주의 투 부정사에 부정할 때 우리 네벌 낫 앞에 붙여온 낫 투 예리에요 자 그러면 다시는 소리지르지 않겠다고 자 그리고 자 they continue 그들은 continue 지속 자 지속했는데 아 이거 또 취소라고 나온거네요 자 밑으로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했다 chat of work 목적어 이라는 것을 자 well은 부사에요 구세 부사 형태 형형사고 자 부사 well work수시켜요 together 함께 이건 무슨 동화같은 이야기죠 바브라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저렇게 눈을 곧장 쳐다보면서 어 너 때문에 병신같이 느껴졌잖아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자리를 이랬다 이거는 뭐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싶은 말 다 했다가는 그 다음날 never seen again 다시는 못 봐요 우리 자 여튼 이거 말도 안되는 동화같은 소설이었고 자 이렇게 옷 입고 갔다가 큰일날 뻔했던 음 지가 하고싶은 말 그래도 다 하고 사는 생긴거 보세요 좀 이렇게 좀 도도하고 당돌하게 생겼죠 이렇게 살면은 암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직업은 못 찾습니다 자 여튼 우리 소재는 알파고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 수업인데 야 야 그동안 이거 시작하면서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금 수능 독해를 먼저 끝내고 이거를 다시 나중에 끝내고 스케줄이 꼬여서 끝내게 되었는데 자 여튼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부족한 수업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구독자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사실상 조회수는 뭐 한 개당 5회 6회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지만 여튼 어 들어주시는 몇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로 발생한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했던 크리스틴 음